네? 누가 보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켜보라고 너 뭐하는 애냐? 네? 네? 계속해봐 얼른 우리 학교에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원서가 우리 학교에서 받아들여줬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신청하셨던 전체 장학금이 입학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표기된 일정에 따라서 등록 철자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딘데? 미국이요 미국이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돌아가셨어요 언제? 어릴 때요 어릴 때요 그럼 너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는데? 아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어 날아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름이 뭐야? 지... 가영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